제가 이거 밥솥 한국에서 엄청 잘 써먹는 밥솥인거 보셨죠? 이거 제가 영국까지 가지고 왔어요. 이 무거운 거를 이젠 이거 없이는 이게 있어서 영국에서 든든합니다.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됐어요. 쌀 제가 이번에 올 때는 단단히 비행기 안에 실을 수 있는 게 23kg 잖아요. 근데 이것도 무겁죠. 그리고 전기장판 엄청 뜨거운 전기장판이 있거든요. 그거 7kg, 7kg짜리 그것도 가져오고요. 아무튼 몇 가지 전기장판이 있거든요. 감사합니다.